색깔로 표현하자면 본인은 어떤 색깔인 것 같아요? 파란색인 것 같습니다. 하얀색. 보라색. 빨간색. 초록색깔. 5라운드 컬러 미션입니다. 잘 모르겠어요. 예상할 수 없네요. 도통 무슨 컨셉인지 그녀가 왔다. 더 이상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싶었고. 이거 불렀는데 너무 힘들었어요. 한 번만 들어주세요. 한 번만. 그래, 내가 할게, 진짜. 왜 그래요. 아이고야. 어떻게 이 노래를 이렇게 불러? 노래방에서 이 노래를 재미있게 불러도 지금보다 더 보기 즐거웠을 것 같아요. 잘해라, 제발. 반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 무대 찢어서 하는 대로만 하면 돼. 우리밖에 기억이 안 남을 텐데 괜찮겠어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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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